열한 살 꼬만 이제 형이 되나요 내가 멋진 형이 될 수 있나요 나도 아직 어려요 날 더 신경 써줘요 투정 부린 어린 아이 아, 두, 세, 넷 나 어릴 적에 널 만나기 전에 엄마,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널 위한 이야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넌 두 발로 걸어 나에게 와 날 부르며 내 손 잡았던 그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